오늘같이 뜨거운 여름날 무더위를 피해 숨어들기 딱 좋은 곳이 있답니다. 어우 더워라. 이 산골에서 이 더위 피하기 좀 다양한 방법 알고 있는 분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번 놀러왔었는데요. 굉장히 기대가 됐네요. 내가 이 백합 향으로 여름을 그냥 시원하게 만들지. 히빙이 되는 곳? 페어다이스. 송골송골 맺힌 땀방울이 금슬 차가워지는 곳. 보기만 해도 추워. 산복덤이 잡는 몸보시는 덤입니다. 이거 다 먹으세요? 다 먹으듯이. 그지? 이야 진짜. 엄청나지? 기가 막히네. 절개산 그 사나이의 산중 낙원으로 더위 탈출하러 가볼까요? 오늘은 강원도 평창으로 향합니다. 절개산자락 아래 고이 숨어있는 비밀의 정원이 오늘의 목적지. 아이고 예쁘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혹시 더위를 피하는 방법 아시는 곳은 맞으세요? 여기가 더위를 피하는 곳입니다. 저기요? 꽃밖에 없는데요. 너무 예쁘지만. 이 꽃 보는 곳 자체가 더위를 피하는 거예요. 정원 곳곳에 심어둔 여러 종의 백합꽃은 눈호강은 물론 한여름밤 열대야를 이기는 그만의 비책이랍니다. 되게 독특하네. 이 냄새로 또 잠도 자면 수면에는 좋대요. 예쁘죠? 잠이 오는 것 같아요. 기분도 좋아지고. 그거 보면 다 그렇죠? 네. 어린 적부터 제가 이 꽃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 백합이란 꽃이 향도 좋을 뿐더러 가만 내비디어도 막 자라는 거예요. 하나하나 심어가지고 정원에 꽃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기억도 가지고 있고. 향수지 뭐요. 난 또 언젠가는 내 털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꽃종을 만들겠다는 생각 늘 가지고 있었죠. 꽃을 좋아하고 우주를 동경했던 소년은 마침내 그 시절의 향수가 고스란히 담긴 우주를 닮은 자신만의 백합 정원을 만들었답니다. 그럼 형은 지금 그러면 뭐하고 계신 거였어요? 아 요즘 장마철에 이게 풀이 아주 빠르게 성장을 해.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큰 풀들 좀 내주는 거예요. 다리요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순 없겠죠. 아 여기 좀 왔네요. 응. 보는 거야. 이게 풀도 막 뽑는 거 아니에요. 여기 풀같이 보이지. 그렇죠. 이게 백합 A야 이게. 여기는 이렇게 뽑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 땅은 끊임없이 땀을 요구하니 가만히 있어도 끈적끈적 후덥지근한 날씨에 고생문이 열렸습니다. 여기가 크다 야 여기. 오케이. 더위 이제 탈출하러 왔는데 이게 더위가 더 느끼게 되고 땀이 흘리네요 이거. 아이고 일하러 왔네. 이것도 더위 탈출하는 방법 중에 하나요. 이렇게 많이 더워 봐야 시원함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는 게 있어. 고생 끝에 맛보는 낙이 더 달콤하듯 더위도 그렇다는 것이 고수의 지론. 와 얘는 크네. 옛날에 소먹이 소 좋아해. 소를 좋아해서. 소가. 아 소가 좋아해서. 소먹이. 소 알지 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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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잖아. 음메. 고기는 음메 안 그러고 다르게 해. 뭐 안 그래. 도교에서. 도교에서. 한국에서는. 강다귀가 좀 더 섬세한 것 같아요. 도교의 소들이 좀 더 섬세한 것 같아요. 음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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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일한 덕에 정원이 말끔해졌습니다. 형님, 뭐가 시원한지 이제 알 것 같아요. 더위, 몸이 시원해진 거 아니고 깔끔하니까 속이 시원해지네요. 그렇지, 속이 시원해. 와, 머리 좋아. 이제 진짜 시원하게 될게. 가슴까지 시원하게. 가슴같이. 육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 빨리 가슴이 쉴 할 수 있으면 좋겠네. 따라와봐. 아, 여기. 와, 여기 계획이 있구나, 여기. 지파로 옆에. 와, 머리 엄청 깨끗하네. 여기가 나만의 여유로움과 시원함을 만끽할 수 있는 안주가리. 땀보이 땀보이지? 정상 잘하죠. 아, 이미 시원해요. 완전 명량이네, 여기. 깊은 산골에서 흘러내려오는 시원한 물길은 길곡을 가득 메운 잡초와 면나를 씨름한 끝에 얻은 달콤함이라죠. 아니, 여기 이미 차가운데. 차가운 바람이 불어. 땀에 끈적이던 몸 담가 보는데요. 과감하게 우통까지 벗어보지만. 네. 뭐하는데? 얼음장 같은 물의 추춘. 파이팅!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한 거 맞아요? 이제 시원해. 이제 시원해. 이제 시원해. 이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불볍 더위 속 땀 진탕 흘리고 맛보는 시원함. 그 개운함이란 이로 말할 수 없죠. 더위 탈출 제대로네요. 해 뜨면 매일매일 잡초와 전쟁이지만 마당에 계곡이 있어 여유로운 금안의 낙원. 흐르는 물길을 막을 수 없듯이 이곳으로 향하는 마음을 막을 길 없었다죠. 흐르는 물길을 막을 수 없듯이 이곳으로 향하는 마음을 막을 길 없었다죠. 한 3년 전에. 얼마나 가까웠지? 나는 자연과 똑같은 그림이 있는 곳을 원했거든. 여기잖아. 그쵸. 똑같은 그림이잖아. 여기가 자연이잖아. 구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찾고 다니면서. 진짜로. 심만이었던 아버지를 따라 산에서 자랐던 그는 도시생활을 하면서도 늘 산이 그리웠답니다. 결국 심만이가 되어 15년간 산을 누볐고 3년 전 이곳에 뿌리를 내렸죠. 그가 그토록 원했던 자연 속에서 사는 삶. 그 일상이 이곳에 있더랍니다. 감자 농사짓는 농부도 되었죠. 감자를. 자, 이거. 이렇게. 이렇게. 이거 조심해야 돼. 그렇죠. 큰일 나. 이렇게.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만든 거지. 대박. 느림을 선택했다는 덕선 씨. 이거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너무 편한데. 난 어르신들은 다 이렇게 갈아가지고 일일이 다 갈아가지고. 방식이 귀찮고 수고스러울지라도 깊고 쫄깃한 맛을 기계의 편리함이 따라갈 수 없다죠. 청양고추만 살짝 넣은 감자전 맛봅니다. 감자 느낌? 어우, 고소하다. 와, 진짜 예전이다. 물놀이하고, 냇가에서 이렇게 부침개 해먹고, 전 해먹고. 최고잖아, 이거. 히딩. 히딩이죠, 만빙이. 아, 진짜. 형님. 감자를 위하여. 위하여.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생의 참맛. 도.